자 우리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 만개의 전략 장영진입니다. 수능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거창하다. 그쵸?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먼저 전제해야 될 것. 하반기 커리큘럼은 일단 이 커리큘럼 안내는 새로 이 장영진 모의고사 커리큘럼으로 진입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 대한 안내가 일단 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수강생들은 이미 다 알아요. 하반기에 강력한 모의고사 프로그램이 남아있다는 사실을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걸 참고해서 본인이 복습을 하는 과정을 병행하면 될 것 같고 자 어떠한 시점에 올해 수능을 시작했는지는 각기 처지는 다르겠지만 하반기에 또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한 상태잖아요. 내가 모의고사만큼은 정확하게 잘 세팅되어 있고 발빠르고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또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모의고사로 파이널을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는 모든 친구들을 위한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자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 세 가지 선생님 커리를 이렇게 경유하면서 핵심을 딱 경유하면서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냥 모의로 직진하면서 하반기 커리큘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올해 1년 내내 모의고사 커리큘럼을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한 수능찡목 1, 수능찡목 2는 PDF로 이미 파일이 올라가 있고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찡목 1은 공통과목의 단원별 하프 6회, 수원 대단원 3개, 그리고 수2 대단원 3개 해서 나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단원별 하프, 하프는 15문항이죠. 하프 모의고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능찡목 2는 이것을 먼저 하면 좋은데, 이걸 하고 나서 내가 한 번 더 전체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최신 기출들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력을 점검하는 용도로 전범위, 공통 전범위 30문항 풀 모의고사 1회가 또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장 표준적인, 현재 수능이 가장 표준적인 포맷으로 문항들을 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PDF를 올려놨다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럼 뭐 공짜니까 퀄리티가 좀 낮다거나 그럼 뭐 저건 좀 건너뛰면 좋겠다거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후기 좀 보세요 여러분. 아니 공짜 PDF가 왜 이렇게 퀄리티가 좋아? 이런 후기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는 아주 좋은 문항들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출발점으로 삼고 본인의 상태를 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공통구멍 시즌1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좀 살을 더 붙여서 여기에 있는 문제의 시들이 조금 더 확장되어 나가는 방식으로 6월 모의는 6평 전에 출시했는데 6평 범위로 딱 세팅되어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폭이 넓어지기도 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폭이, 그 깊이가 깊어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 또 6평을 지나서 6평을 반영한 상태로 공통 범위의 모의고사가 이미 4개의 시리즈, 이거는 이제 선택 과목도 좀 들어가죠. 4개의 시리즈가 이렇게 연달아 진행되었습니다. 이 퀄리를 쫓아올 때의 장점이 뭐냐면 사실상 전체의 올 1년 장용진 모의고사의 문제의식이 확장되면서도 깊이가 깊어지면서도 좀 더 다채롭게 펼쳐지는 전체를 여러분들이 섭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한 진단이 진행된과 동시에 그 자체로도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코스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틀을 잡고 모의고사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 과정이 이 안에서 활짝 만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정규 시즌 모의고사는 장용진 파이널 시즌 1부터 3까지 각각 3회씩 해서 이때 총 9회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 정규 파이널 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6평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9평을 반영하는 건데 올해는 특히나 뭔가 좀 어수선하죠. 하지만 변별력이 없는 모의고사는 아닐 것이고 분명히 변별력이 있는 수능일 테니까 우리는 변별력을 유지할 거예요. 하지만 빅킬러와 준킬러의 어떤 다양한 포지션을 통해서 변별력의 방식을 좀 다채롭게 변화한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평은 즉각 반영을 또 해낼 거고요. 이렇게 정규 파이널 시즌 1, 2, 3까지 모의고사가 총 몇 테니까 이거 하나로 쳐도 8개와 9개, 총 17회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전체를 섭렵해 나가는 그러한 안정적인 커리큘럼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이 정규 모의고사 시즌으로 들어올 때의 장점은 누가 뭐래도 세계관 전체를 섭렵할 수 있다는 점. 세계관이라고 했어요. 무슨 세계관? 장중진 모의고사의 세계관이에요. 조각조각 부분 부분 파악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이미 모의고사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떠한 기조로 어떻게 애들을 학습시킬 것인가를 연초부터 확정짓고 그것을 부단히 시간의 과정 속에서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커리큘럼이에요. 그걸 풀로 경험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에게 이 방법을 권해봅니다. 기존의 수강생들은 다 했어요. 했을 거니까 가장 정교한 약점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겁니다. 약점 체크라는 게 사실 모의고사의 본질이에요. 아직은 실전 연습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단원에 어떤 주제로 어떻게 표현되는 문항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실시간으로 계속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걸 제대로 수행하면 성적이 안 오르래야 안 오를 수가 없죠. 하지만 처음부터 모의고사를 지금 현 시점에서 쫙 타고 올려면 사실은 공부가 어느 정도는 무르익은 상태여야 해서 이 방법을 추천하는 우리 학생들은 평균 1등급에서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권해봅니다. 저는 평균 3, 2.5, 3 가까이 나오면 안 되나 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배워왔든 상관없습니다. 허나 이 전체 커리큘럼 안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뭔가 좀 짜임새 있고 확실한 틀이 잡힌 여러분의 수능 실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경로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비트케이로 중심 잡으며 진입하기 비트케이로 중심을 잡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내가 웬만한 기출들과 웬만한 중킬러급 문항들을 시간만 충분하면 다 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현재 수능이 어떠한 문항들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고 공통과 선택의 밸런스는 어떠하며 2년간 출제되었던 2인 6펑까지 하면 2년 반이죠. 2년 반 정도 출제되었던 현재 기출의 정확한 맥을 찾고 싶은 사람들은 이 코스를 거쳐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남들은 7월 달에 이미 모의고사 파이널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약간은 늦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현장경에 모의고사로 많이 있는 학생들이 모이고 있는데 사실 매년 그 친구들 중에 비트케일을 8월이 7월인데 지금 시작하기엔 늦지 않았을까요? 8월에 하면 좀 늦지 않았을까요? 9월에는 안 되겠죠. 이런 어떤 생각들을 약간 평균적으로 하는 것 같아. 선생님 있잖아요.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좀 아는 것 같다 싶으면 9월에도 시켜요. 9월에도 해라. 왜 못하냐. 당신이 이것을 자네가 당신이 그대가 이것을 3월에 하려고 했던 거와 9월에 하려고 했던 것은 실력의 차이도 있을 거니 있을 것이고 스스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더 냉정한 자기인식을 할 줄 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도 풍부하게 섭렵해 나갈 수 있어요. 주 2회 4주라고 평균적인 어떤 방법을 평균적인 어떤 시간 소요 기간을 써놓긴 했는데 주 2회 3주 할 수 있습니다. 주 2회 2주는 못하겠나요? 주 3회 2주. 이게 다 유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평균적인 거니까 가능합니다. 여기가 뭐냐. 지금 현승의 가장 중요한 변별력들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는 강의를 수강한 것과 함께 그에 따른 딱 세팅되어 있는 추가 문항을 통해서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는 추가 문항을 통해서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고 오는 거예요. 이 대신에 이 비트켓 시스템 대신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엔제나 모의고사를 문제를 많이 푸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못해도 5배 이상의 효율을 가진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은 내 스스로 모든 약점 체크를 쫙 재편성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그 단계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수능증목이나 6월 5평이나 공통 부목을 통해서 자기 진단을 한 뒤에 수원, 수2, 미적순으로 해야 되나요? 수원, 수2 뭐 다른 건 없나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사고하지 말고 가장 나에게 필요한 과목과 단원 중심으로 해서 비트켓을 수강을 해나가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파이널 모의고사에 진입하면서 이렇게 연동이 돼요. 아, 내가 여기서 공부한 효과가 좀 있네. 아, 아직은 여긴 어렵네. 그러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변별력 문항 해결 실력이 갖춰져 나갈 겁니다. 이 코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예요.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최적의 길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여러분, 수강 후기 보세요. 우리 학생들 중에 아, 비트켓을 통해서 사실 기출이 좀 섞여 있다고 해서 아, 이건 가성비가 좀 떨어져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기출을 제대로 한 번 다시 리뷰하면서 바로 확장해 나가는 그 효과를 본 친구들이 후기를 많이 남겨놨을 거예요. 그것이 상위권으로 도약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엔젤을 정말 많이 풀면 상위권 될 수 있는데 최적의 길임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주도 약점 체크 입문이라고 써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비트켓 시스템을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섭렵하고 나면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어, 나는 아직 수혈이 좀 덜 완성됐네? 지금 이미 상위권들은 15번 발견적 초론문항 거의 안 틀려요, 여러분. 나는 사인코스 사인 문제 웬만큼 비틀어 놓지 않으면 다 맞출 수 있어. 헌데 나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아직 약해. 이게 스스로 자기 인식, 자기 진단인 거야. 이것이 가능해야 진짜 안정적인 상위권으로 갈 수 있고요. 자기주도의 약점 체크를 이제 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다. 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추천은 평균적인 거예요, 평균적인. 평균적으로 2, 3등급 학생들에게 이 코스를 추천해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어 기출 잡고 업그레이드 하기. 선생님 강의 중에 기출의 네일 강의가 있어요. 이것은 가장 엄선된 기출 문항, 비트킹이 선별되어 있는 건 변별력 문항 위주이죠. 그런데 기출의 네일은 필수 문항과 변별력 문항을 같이 넣어 놓은 거예요. 기출의 네일은 각 과목 200에서 300 사이에 엄선된 기출. 그것도 최근 기출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최근 기출들을 핵심 코어로 하고 과거 기출들을 이렇게 그 코어를 둘러싸는 방식으로 엄선된 주제별로 엮어 놓은 그러한 기출의 가장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재이자 커리큘럼이에요. 기출을 지금 시기하는 건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기출은 이미 다 봤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정말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어떤 문항을 풀었는데 사실 그것이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개념과 문제 해결 방법들을 재조합해서 출제한 모의고사 문항이나 N제 문항이라고 해봅시다. 그것을 내가 풀면서 아 어떤 기출들에서 공부한 것들이구나를 몇 학년도 몇 번까지 몰라도 되는데 아 이게 나 이거 아 이거야 이게 연결고리가 스스로 좀 생겨있냐 안 생겨있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사실 등급이 2등급 1등급 이렇게 올라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시간이 맨날 부족할 거고 시간 다 끝나고 집에 가서 풀면 풀리겠지만 100분 안에 맞춰야 되는 게 시험이잖아. 그게 바로바로 안 되는 건 기출에 대한 장악력이 높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수능 직목 6월 목평 공통 부목이라는 선생님 모의고사 진행된 것들이 있어 수능 직목은 심지어 PDF로 오픈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자기 진단을 해보고 내가 지금 필요한 건 핵심 기출 코어 기출들을 형성해내는 거야 라는 판단이 든다면 이 코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출의 내일과 기출의 내일 수학 1과 수학 2는 주위에 4주씩으로 넉넉하게 잡아놨는데 개인의 학습 상태에 따라 조금씩은 유두리 있게 잡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해. 난 아직 수 2는 기출을 조금 더 폭넓게 봐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런데 수 1은 BTK로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두 가지 표준적인 코스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니까 좀 더 넓은 폭으로 필수까지 다루면서 변별력 문항으로 들어오는 게 기출의 내일이라면 이제 BTK는 변별력 문항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 수준에 맞는 추가 연습까지 하는 강의라고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 쭉 하시고 끝에 보면 장도국이랑 장백터라고 해서 우리 미적분이랑 기아 선택자들은 아주 좁은 주제지만 그것을 충분히 또 밀도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도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획 안에 편입시키고 7월, 8월, 9월 넘어가면서 마스터를 해내시면 이 과정과 이 과정이 완전히 시기적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야. 하면서 모의고사로 매주 한 번씩 모의고사로 매주 한 번씩 점검하면서 학습의 결을 높여나가는 거죠. 이렇게 진입하셔도 좋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는 뭐냐면 수능 코어 단기 완성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여기 다 모여있다니까 여러분 시중에 나가보여서요. 시중에 나가면 단원별 기출문제집 있잖아. 수원 2천 문제잖아요. 수트 2천 문제. 그 안에 보면 정말 난잡하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냥 흩어져 있잖아요. 절대 그것을 핵심을 내가 스스로 찾아내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강으로 우리 기출 강의 찾고 기출 교재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능에 현재 수능에 가장 중요한 코어를 빨리 섭렵하고 싶다 그럴 때는 등급 불문하고 기출의 내의를 통해서 오시는 게 일단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최고 확률 등급 향상 존이라고 써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률적으로 있잖아. 등급이 올라가. 2등급에서 1등급. 1등급에서 안정적인 90점대로 넘어가는 거의 만점에 수렴하는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죠. 3등급에서 2등급. 그런데 기출이 아직 충분히 나름대로 필수 기출이 섭렵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가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마스터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은 거야. 성적 향선의 가장 확률이 높은 상태가 본인들 상태인 거야. 그게 현재 한 4등급 정도. 어떻게 보면 5등급도 그럴 수 있는데 이 4등급 존에 묶여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걸 하면 누구보다도 확률을 높은 확률로 등급을 업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반기고 파이널이잖아. 여러분들이 남들이 모의고사 다 해야 되니까 나도 모의고사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1, 2등급을 빠르게 올리려면 이걸 마스터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4등급 선, 4등급 존에 묶여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커리큘럼이 이거입니다. 세 가지 코스를 다 설명해 드렸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수강생들, 기존 수강생들은 선생님 이거 했는데요. 어우 잘했어요. 선생님 이거 했는데요. 이거 한번 선생님이 현장 강의할 때는 배포도 해줬고요. 인강으로 다 따라왔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뭘 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 수강생들은? 당연하죠. 복습을 하시면 돼요. 복습은 풀 복습이 있고 또 오답 중심으로 하는 복습이 있겠지. 그것은 과목별로 단원별로 차이를 좀 둬도 됩니다. 시간상 풀 복습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 사실. 왜냐하면 처음 배울 때랑 분명히 달라요. 보통은 풀 복습을 권하지만 학습 상태에 따라 복습은 조금 스스로 조금 이렇게 계획을 좀 짜서 정교하게 운영하시길 권해드리고 세 가지 지니코스를 참고하여 본인의 복습에 충실하길 권할게요. 이렇게 우리 수강생들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파이널 모의고사의 특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강사 직출 10년 차라고 써놨죠. 2014학년도 수능에 선생님이 장영진 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오르비에 모의고사를 직접 출판을 하면서 모의고사 제작을 완전 공식화했는데 그 전에도 계속 만들면서 학원에서 특강도 하고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출판을 계속하는 그 과정을 10년째 이어왔습니다. 한 가지 일을 10년 하는 게 보통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년의 노하우가 있는 선생님. 그냥 주변 둘러보면 진짜 초창기에 모의고사 문항을 출제했던 어떤 그룹이나 어떤 선생님이나 지금은 수술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신규로 막 시작한 분들은 연륜이 좀 적은 것 같아요. 10년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 그것 때문에 지금 파이널 모의고사의 프로그램에 어떠한 특징이 있냐라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바로 짚어드립니다. 첫째, 바로 올해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당장 반영해버렸습니다. 자, 가능하니까요. 어디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문항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쉽지 않을걸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연구실에서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만들어요. 아, 이 기조로 훈련을 조금 강화해야겠다. 여기는 좀 약화시켜도 좋겠다.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변별력을 어떻게 줄 것이냐죠? 그것이 어떠한 언어로 표현된다 할지라도 변별력을 유지는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변별력을 주는 방식을 좀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모의고사를 다시 재정리했어요. 올해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밸런스를 새로 맞추는 방식으로 시즌 1 모의고사를 이미 밸런싱을 했습니다. 적정 난이도는 당연히 유지하겠다는 것. 알겠죠? 이 난이도를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만 옮겨도 조건 하나만 뒤집어도. 하지만 이것이 결국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 수준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쭉 등급 분포가 나오려면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라는 그러한 난이도를 맞출 수 있는 이건 마치 샴페인, 잘 모르는데요. 아니면 와인, 샴페인이나 와인이나 아니면 스시 이런 고급 음식들을 이렇게 맛을 보면서 아 이거 위스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단별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지속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 장인 이렇게 부르긴 해요. 그거는 너무 오래된. 너무 안 좋은. 어감이 너무 안 좋은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10년간 여러분과 떼굴떼굴 굴른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서 현재 이슈에 대해서 가장 주관 있게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올해는 이제 각 회차 합후모의고사를 추가 제공하는 부가 컨텐츠를 강화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걸 개꿀이란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책자로 A4 사이즈로 해서 부가 컨텐츠, 학습 컨텐츠를 줬는데 거기다 기출도 넣고 이렇게 모의고사의 문제의식을 감치 공유하고 있는 추가 문항들을 그런 방식으로 제공했는데 올해는 아예 합후모의를 그냥 두 회분을 따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거 금방 다 제작한 거예요. 모의고사 본문항에 여러 개의 변별력 문항이 있잖아. 그것을 다시 다시 다 찢어가지고 그리고 조금은 슬림한 문항으로 다시 한번 재구축하는 거죠. 리빌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변별력 요소들을 다 찢어가지고 다시 재조합한 합후문항으로 시간은 당연히 50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걸 30분 안에 푸는 게 제일 좋아. 뭐 이런 컨셉으로 합후모의고사를 1회. 요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업된 게 요거예요. 합후모의고2. 요거하고 본모의고사 복습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합후모의고사 두 개를 동봉해 드립니다. 요것도 따끈따끈하게 계속 제작해 가면서 모의고사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0년 직출의 힘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고1약평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요. 변별력을 추가하는 방법이 문항의 어떤 형태나 방식을 바꾸는 것도 있는데 소재를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여긴 EBS도 사실 들어가는데 EBS는 고1약평에 비해서는 그런 어떤 소재적인 특징으로서 아주 유의미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EBS 수학이 한정해서 보면. 그래서 고1, 2학평과 교과서를 다시 재해부해서 거기서 아 고1 때 학습을 이렇게 진행해 왔던 아이들이로구나. 그것이 예전 고1약평이랑 요새 고1약평이 또 다르거든. 고1약평을 특별히 다시 재해부해서 모의고사에 반영시켜 놨다라는 얘기고 반영시켜 나갈 거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유독 9평이 매우 중요한 해죠. 9평의 형태를 수능에서 그대로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잖아. 9평 한 번만으로 그게 된다는 게 좀 불안하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9평이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9평을 치자마자 즉각 반영해서 시즌 모의고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약속을 함께 드립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10년간 이 일을 해와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각각 모의고사에 파이널 모의고사에 OT도 좀 참조하시면서 하반기 커리큘럼으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선생님의 1년간 지속되었던 그 전체 하나의 흐름을 여러분 것으로 압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 나가시길 권하고요. 그 끝에서 성공적인 수능을 수능으로 마무리 짓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커리큘럼 참고하시고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